너, 너, 그 긴 머리 나 맘에 안 들어. 어, 뭐 어떻게 하라고. 어디서 오쟁이들이 왔어. 자, 자, 놀아야지. 케이트, 알았다. 무슨 일이지? 지금 교환들이 습격한다는 정보를 접수했다. 나, 나 지나 보는 거야? 일단 아저씨를 위한 방탄 조끼를 준비했으니까, 일단 방탄 조끼 부탁드립니다. 나, 나 살고 싶어. 자, 방탄 조끼 입으세요. 방탄 조끼입니다. 아니, 이거 방탄 조끼 맞아? 이거 누가 봐도 패딩 조끼 같은데. 방탄은 안 돼도 방한은 잘 됩니다. 이게 무슨 개소리야. 야, 닦고 입어, 닦고 입어. 아, 좀 골로 갈 뻔했네. 야, 꺼져. 닦고 입어. 아, 안 됐는데. 아, 죽을 뻔했어. 죄송해요. 어, 참아! 아, 실례해라. 쏜다!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가씨가 많은, 많은 일을 해냈어요. 차라리 죽여줘. 차라리 죽여줘.